예수님은 제자 중에 유다가 자신을 팔고 영원히 망할 걸 알고 있었는데 제자인 유다를 버린 건가요? 그리고 유대인들이 본디오빌라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 걸 알고 유대인을 구원하신 건가요? 여러분이라면 어쩌겠어요? 날 배반할 제자가 있어요 그 친구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의 사역이 될 것 같아요 걔가 맡은 역할이 그렇구나 예수님 입장에서 유다 안 가르쳤을까요? 그래도 그러지 말라고? 최선을 다해 가르쳤을걸요? 안 가르치고 그러면 욕도 못해요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유다를 최선을 다해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안 되는 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카르마가 인도하는 거고 하늘의 뜻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걸 이번에 해야 될 카르마를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안 되는 거죠 버린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거고 유다가 선택한 거고 자유의지를 꺾진 않습니다 모든 성인과 하느님은 그럼에도 유다가 선택한 거예요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 너의 다음 생에 견성시켜주마 포기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매달 걸 알고 유대인을 구원하신 건가요? 일찍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매달릴 거라고 얘기하셨죠 매달은 놈이 있다고 구덕이 무섭다고 장을 못 당굴 수는 없죠 매달은 놈도 있지만 인류를 보고 유대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 사회가 한 게 아니에요 인류를 바라보고 작업을 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할 싹을 거기 내야 되니까 외씨가into S- knack 이중 엉 볼 인 밝은 아 turnout 인 아 LAUGH 글